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하냐! 이걸 시키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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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래, 우린 이런 데가 편해. 어디 앉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까. 굉장히 예능 편해. 이야, 진짜 하네. 공고, 동락. 그래서 방석 이것도 이렇게 들어서 그랬잖아. 허니맨, 저희 벌써 네 번째. 아, 네! 저희가 오감 테스트를 할 건데요. 각자 어떤 감이 제일 좋으신지를 한번 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 저 진짜 후각에 진쩌임이. 촉감은 성어 형이야. 어? 무조건이죠 선배님. 지금 강보객. 강보객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하철 소련하던 거.. 잠깐만, 형이 애드립 치고 싶은데 다 집중해. 자, 보자! 자기는... 총각이래요. 저희 오늘 중요한 룰이 있는데 네 번째 대결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오디오가 겹쳐요. 오늘 진행하는 이 게임에 있어서는 서로 말 끊지 않기. 오케이. 아까 시가 총각 얘기하기를 하나 치고 싶었는데 너무 막 죽은 암흑으로 떠다니까 치고 싶으면 못 치겠다. 하세요. 남 얘기 끝난 거 너무 싫어.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시각 대결입니다. 시각, 시각 주자, 시각 주자. 우리 1.5야. 몽골인 가야겠네. 아, 저거야? 아유... 저희가 총 3번의 기회 드릴 건데 찬스를 쓸 수 있어요. 스페이스 좀 기능을 활용해서 확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확대해서 볼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갈게요. 하나, 둘, 셋! 랄랄! 왕이! 미나리! 땡! 상훈! 파! 땡! 랄랄! 쪽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랄랄! 뭐야, 저게! 상훈! 잡초! 아니에요. 재밌는 풀 이름이야. 랄랄! 개똥가가지 풀! 갑니다, 자, 레디! 하나, 둘, 셋! 뭐야?! 땡땡, 넘겨, 넘겨! 랄랄! 보수! 정답! 랄랄! 파이팅! 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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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는 100배 줌이 됩니다. 자, 다음 오각 대결. 두 번째는 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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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후각이다. 아, 나 욕명 선배한테 약한데 진짜. 후각. 아... 광각. 아, 반대로? 아... 아니... 생선 비린내가 살았네. 나 이 XX야! 나 이 XX야! 진짜로! 음... 허세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허세? 아, 야, 야. 나 죽기 싫은 거야. 왠지님부터 하실게요. 네. 한편에... 자, 뒷짐, 뒷짐. 오셨어요? 어. 맡으면 돼. 어, 뭐야! 가까이 돼야 맞지? 오케이, 나 누군지. 오케이. 네. 말해요? 네. 성광, 성광, 박성광. 와, 개 커! 자, 이러면 한 명은 거젓는데. 오셨어요? 로션.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정답, 문어! 문어! 도자기! 아, 얼굴 왜 이렇게 밝혀져요? 아, 너만 가려고! 아니. 아, 이 정도면. 이건 아까 맡은 냄새인데? 그러면? 누군데요? 박성광 왜 장난쳐! 진짜?! 다 맞췄어?! 진짜 인정, 진짜! 냄새 맡아, 융명아. 됐어. 와야지! X발이 돼야! 오랫동안이 받는데도 뭐지? 아니 몇 분을 해야 돼! 할게 드릴게, 할게. 할게 드릴게, 맡아 맡아. 오케이. 그래 제대로 돼야지. 오케이 난 이따 다 발표할게. 됐어. 좋다. 역시 불쌍해. 두 번째. 자, 맡아 맡아. 이건 내가 못 맡은 냄새데. 야, 야! 난 이거 내가 못 맡은 냄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제대로, 잠깐만. 뭐 하나? 야,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스커파티인데 몰라. 야, 방금 발 냄새났어. 방금 아직 발이었잖아. 야, 야. 아 그 발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자, 다음 두 번째. 진짜야 진짜. 자, 냄새 맡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다음 세 번째 누구야? 3번. 3번. 냄새 맡아, 오케이. 그렇지 거의 정수리 정확하다. 뭐 하는 거예요? 됐어? 맡았어? 네, 맡았는데. 다 했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영진이. 두 번째는 준호 형. 세 번째가 상훈이 아니면 준호 형.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바보 멍청아, 씨. 아니, 그걸 왜 사전해 그걸 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름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겼어. 오케이. 바리 비버. 바람 누구야? 바람 누구야? 바람 주세요. 이거 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바람 주세요. 라발 떼세요, 이렇게. 오케이, 예. 미감은 누구누구 하실 거예요? 됩니다. 미각 아까. 미각처. 일권님, 게이님. 아, 약간 현재 지금 1대 1이네? 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게임은 고감 중에 바로 미각 게임입니다. 안일권 대 김대희. 저희 쪽 먼저 할게요, 여러분. 아, 그래. 오케이. 반칙이야. 적당히 따르긴 해야 돼요, 아예 조금만 따르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불러줄게. 맞아. 식초 있고요, 식초. 와사비, 까나리 액자, 주스, 오일, 연유, 딸기시럽, 와라탕 소스, 불딱 소스, 바요네즈, 이렇게 있어요. 1번 갑니다. 쇼 깔아주세요. 쇼 깔아주세요. 손 따지는데? 잘 먹는데? 잘 먹는데? 마지막 점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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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0초. 까나리. 오렌지지 뭐. 불닭 소스. 마요네즈. 대박, 씨. 마셨어? 와우. 다 맞았어? 마지막은 콜라에 콜라를 탔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팀 차례. 기본 베이스는 어느 정도? 아유,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1권이 형, 한 번만 안아보자. 예, 예, 자자. 많이 내셔야 돼. 쭉 드세요. 오일. 너무 야근하고 먹으면 재미없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주행이 아웃! 아우! 안 올라온다. 말하고 올까요? 피 또 하는 거 아니야, 피? 탈 맞고! 허거. 오. 왜냐면 연유. went mute!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쉬워? 물 섞었네. 와지 aprendiz 연유가 아니고 마요네즈 놀아 Shape 물 넣지 푸 recreation 저기 죄송한데 이거 조금 표ıt 네여여 티슈 줘 이거 좀 여러분이 같이 붙어서 different 옆 카페에 부르는 산이 부셔봐요 mismos 무섭하다 4교용 5 자 다시 롤 돌릴게요. 자 다음은 촉각 우리 대표는 머리 만져봐 누구 손인지 알아맞혀 볼게요. 아무나 만져봐. 랄랄. 정답 정답! 우리는 김준호! 자 우리가 옆에서 집중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뭐야 뭐야 뭐야! 얘기하지 마 잠깐만. 아 진짜 뭔데? 저거 해도 되나? 아 진짜로? 돈 많이 썼다. 손 다칠 텐데? 그럼 얼굴이 안 나오는데? 나 진짜 얼굴 나오고 자... 형! 만져야지. 아 씨X 살을 수 없지. 아 왜 그래? 에이XX! 어 어 어... 싸운다 싸운다. 아이 뭐 하는 거?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구나. 땀 나지 않아? 일권 선배 머리 였어요. 자 이제 진짜 들어오는 거죠? 진짜? 진짜야 진짜야 이제! 이게... 와... 와 대박! 아니 이거는 리액션도 하면 안 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지. 아 무서운 거면 안 돼, 진짜로. 이제 조금만 더 해봐. 나 잠깐만, 나 지날라 그래. 어 뭐 그릇이 있다. 이거야? 조금만 만져봐. 형 그거 아니, 조금만 더 봐. 오케이 오케이. 정답, 정답 미꾸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발 살려. 아, 뭐냐고 씨. 뭐야, 이 XX아. 뭐라고. 몰라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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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유, 야. 야, 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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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홍어. 홍어 땡. 이거 명칭을 정확하게 맞춰. 정, 정, 정. 생닭. 아니, 아니, 아니. 정확한 명칭. 어? 움직여, 근데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 준형이 만져나 움직여서 그래, 준형이. 오기. 오골게. 정답. 오골게. 열어도 돼요? 벗어도 돼요? 우어씨 씨. 안 대끼고, 봐봐, 미치는 줄 알았어. 이야. 이야. 마지막, 청각. 아. 아니, 이걸 이렇게 했는데 청각을 한다고요? 아니, 청각? 이번엔 세 개 있어요? 죄송한데요. 아깝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는 오늘 그러면 한 번도 못 웃기고 갈 것 같은데. 너 어때? 잘해주시고 빨리 끝낼게요. 에이, 이거 해치우는 느낌인데. 잡습니다. 41. 어이구. 재미도 없고. 아,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하냐. 영진이 형 하는 거 봐,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대박. 아! 아! 자, 조용. 118dB. 118dB. 아, 이게 뭐냐? 아, 맞히면 어떡해. 아, 맞히면 어떡해. 아, 맞히면 어떡해. 자, 두 분 다 못 맞히셔서 다시 한 번. 한 대 맞고 점수 나오면 각각. 그래서 누구라도 각각을 지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대그 콤비 20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키고 있어? 마지막으로. 자, 아! 우리 윤성호 씨 마지막으로 그럼. 자, 논지가 하는 걸로. 야, 반지 빼고 반발 쓰봐. 자, 쓰세요. 너 왜 쇠 박은 거 없지? 92. 100. 아, 씨. 65.1 나왔어. 어, 이게? 95점이야. 92 승리입니다. 92가 승리라고? 에에에에에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시 얘기 안 했잖아. 다시 해. 아, 다시 해. 아, 씨. 뭐 하는 거야? 자, 몇 시였을까? 111. 어우, 비슷해. 105. 어우, 비슷해. 바보, 바보. 화냈다가 좋아한다. 이게 끝이야? 끝, 끝, 끝. 뭔가 찝찝한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저희 끝나고 계산 점수 해가지고 마지막 엔딩 찍을게요. 네. 네. 간단히 치워주세요. 점수 계산이 있어요? 오늘 MVP에요. 오늘 MVP에요. 오늘 MVP에요. 오늘의 치트키. 우리 게임 끝. 성현이가 좀 쎄야 돼. 처음에는 둔탁하기만 했잖아. 아, 맞아, 맞아. 두 번째는 이게 딱 손이. 자, 여러분. 과연 JTBC 룰루랄라가 이런 시시한 게임으로 저희를 불렀을까요? 응? 이 정도로 했으면 룰루랄라가 아니죠. 어? 뭐야? 또 있어? 오늘 저희가 뭐를 검증한다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어? 이게 아니었어? 뭘 뭐야? 제작진과 저희 두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뭔데? 뭔데? 허니맨의 인성을 측정했어요. 대박. 온전지! 요즘에 인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또 사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걸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JTBC 미팅을 갔더니 사훈의 인성, 근성, 감성. 딱 있더라고요. 개그를 할 때 진짜 인성이 중요하구나. 그럼요. 무조건이죠. JTBC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면접관들을 저희가 상황실에서 다 체크를 했거든요. 와! 진짜 세 개를 받았어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체크했거든요. 첫 번째, 시간을 잘 지켰냐. 8시 넘었는데요? 에이, 솔직히 왜 이래. 8시 한다고 해도 8시 안 돼. 제가 아까 방에서 8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휴 아직 모르는구만. 아주 재밌게 만들었구만. 자,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디렉팅 드렸잖아요. 남의 말 끊지 말하자라고. 못 치겠다. 하세요. 남 얘기 끊는 거 너무 싫어. 본격적으로 이제 믿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그러면 한 번도 돼. 야, 반디 빼. 잠깐만 우리 얘기하고 이런 라면은 12시 40분에 뜨네. 세 번째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아, 주머니 있다. 주머니 있다, 주머니. 이거 플러스 1점. 나름 물티슈 종이까지 있어. 자, 이미 지났어요. 수고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거의 형. 네. 네. 네 번째로 합동심. 아까 저희가 너무 티났죠? 우리 여자 스텝 두 명이 이거 탁자 들고 올 때 너무 연기가 이럴 때 누군가 달려가서 도와주지 않을까 이걸 봤는데 연기가 너무 어스러워서 그러면 아까 1권이 이거 쏟을 때 이거까지? 이거 좀 여러 명이 같이 붙여서 딱 그말로 붙여서 충동해. 우와. 암질지. 아, 나 그걸 몰랐어. 있었다고? 그걸 몰랐지. 아까 저기 순댓국집에서 밥 먹을 때 그건 사장님도 곳곳에 많이 숨겨놨네. 재밌네, 재밌네. 자, 그래서 긍정하게 평가했는데 오늘 이긴 팀은 주노팀. 연조과님 감사합니다. J팀이 도덕성 이기시고 나머지 다 주노팀. 아, 이거 이거 이거. 도덕성이 가장 줄었지. 인성은 도덕. 박수 한 번 쳐주자. 아, 예. 박수 한 번 쳐줘. 아, 비도덕적인 인성들라고. 우리는 비도덕적이야. 반성해. 네. 끝났나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저기 막 쓰레기 망치겠지는데요? 제발 좀 잡아주세요. 여기 잡고있어. 여기 잡고있잖아. 잡고있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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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고 계셨어요? 아, 뭐 이런 거 찍으세요. 뭐 이거 어디 옮겨요? 뭐 해야 되는데 뭐. 아, 예, 예. 아니, 내가 다 치웠어, 내가 다 치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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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라요 화님의 구독! 좋아요! 알림 결정! 시작이래요!